일단은 영하 10도 그리고 바람 불지 않아서 책 한 번도 영하 15도래요. 잔설이 있으면 바람이 차. 잔설이 뭡니까? 잘 자는 눈이 있을 때. 눈이 내릴 때는 그렇게 안 추고 땀듯한데. 네, 그렇죠. 지금 잔설이 지금 남아 있지. 네, 잔설. 거기에 난로 피우고 여기를 또 고구마도 좀 넣어야. 지금 오늘 제승이는? 제승이 내가 심부름 좀 보냈어요. 어디를, 쌩예? 와예? 제승이가 이때까지 많은 게스트들 밥을 해 줬지만 제승이는 아직 못 해 줬죠. 그래서 제승이 거 좀 해 주려고 심부름 시켰어요. 아! 제승이 좀 해 줘야지. 예. 야, 그럼 제승이 오늘 깜짝 놀래켜야겠네 얘. 놀래, 놀래겠지. 처음부터 그냥 야, 오늘 제승이는 니를 위한 밥 사기다 이렇게. 예, 가르쳐 주지 말고 상이. 야, 제승이 오늘 얼마나 기분이 어떨까. 이 제승이가 이걸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다. 행복하다. 세상에. 진짜. 제승이만 계속 못 해 줬잖아. 그래야 마음이 걸렸어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